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장편을 시작하고 벌써 여섯 번째 이야기로 접어들었는데요. 함께 동행해 주시는 방구님들이 계시기에 오늘도 또 열심히 연기도 하면서 또 실수도 하면서 달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제가 직접 키우고 있는 반려식물인데요. 시원하게 물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윤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보직 신청을 했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는 예쁜 다육이 보시고, 귀는 책방 주인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 1983년 한해도 저물어 가던 12월 중순에 하윤은 히웃 중공업 울산 현장으로 보직 변경 발령에 관한 통보를 받았다. 하윤은 사실 전남 이흥읍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플랜트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그의 뜻대로 되진 않았다. 발령을 받고 현장으로 떠나기 전, 인사를 하러 들렀을 때 정기설비부의 민경환 부장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었다. 미스터 김, 우리가 미스터 김에게 거는 기대가 헛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리라 생각해요. 음, 그리고 미스터 김이 근무지로 이흥읍 현장을 원했던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변경된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요. 기회는 또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회장님의 경영 방침에 따른 현장 근무 우대책에 의해 적극 주선해 주도록 내가 인력관리위원회 쪽에 운을 떼보기는 했는데. 여하튼, 건투를 빕니다. 그도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러나 그 후 하윤은 민경환의 손을 잡아볼 기회를 다시는 가질 수 없었다. 입사 시절 현장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본사 현장에 도착한 하윤은 흥분이 되면서 가슴이 뛰었다. 거처로는 사원용 독신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아홉 평에 지나지 않는 작은 통지로 세 사람이 함께 써야 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하윤은 그것으로 만족했다. 사실 그것도 특혜라면 특혜였다. 명섭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보직 신고가 끝나고 보름 동안은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다. 워낙 현장이 넓어서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하는 것조차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래서 현장 안에서도 이동할 때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했다. 하윤은 내근을 할 때는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날아오를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자신이 히읗 중공업 소속 사원이라는 것도 자랑스러웠다. 울산 시내 어느 곳에서든 만나는 사람은 모두 히읗그룹 식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30만에 달하는 울산시 인구 가운데 히읗그룹과 관련이 있는 인구가 10만을 육박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흥분도 조금 가라앉고 근무부서인 정기설비과에서도 차츰 자리를 잡아가던 이듬의 초였다. 하윤은 불현듯 다혜가 그리워졌다. 그녀에게로 향하는 목마른 갈증에 하윤은 스스로를 다스리기가 어려웠다. 울산으로 내려오기 전 윤명섭이 열어준 송별회가 있던 날에 돌연 다혜를 방문한 뒤로 하윤은 차마 얼굴을 들고 그녀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서울을 떠나면서도 전화 한 통하지 못하고 차에 오른 하윤이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차에 오르기 전 하윤은 공중전화기 앞에 섰다. 그런데 수화기를 든 손이 자꾸만 망설임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윤은 침을 한 번 삼킨 다음 동전을 투입구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버튼을 눌렀다. 0-3-314-3058 그러나 도저히 끝번호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망설였다. 잠시 후 마음을 다져먹은 다음 다시 재발신 버튼을 누르고 지역번호부터 천천히 누르기 시작했다. 0-3-3-14-3058 수화기 안에서 전자발신음이 울렸지만 하윤은 끝내 끝자리 번호를 누르지 못한 채 울산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말았다. 하윤은 그날도 늦게 특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수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정어를 바꿔달라는 말에 이미 퇴근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다시 300사무실에 한다의 환자를 바꿔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찬가지 대답이었다. 며칠 전에 퇴원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 대답을 듣자 하윤은 갑자기 온 세상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다. 그는 내친 김에 운이동에 있는 그녀의 아틀리에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착신음이 들렸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착신음이 들려도 전화를 받을 기미가 없었다. 마음을 졸이고 있던 하윤은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2월 초 포항의 피읍재철로 파견 근무를 나가기 며칠 전의 일이었다. 하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피읍재철의 아병강 공장 건설을 위해 피읍재철의 협력업체인 히읍건설에서 전기설비공사를 도급받았다. 그 공사와 관련해서 하윤의 히읍건설 파견 근무가 결정되었고 그는 포항으로 자리를 옮겼다. 포항은 그에게 낯선 도시였다. 하윤은 그곳에 도착하던 날부터 포항의 세 가지 특징 중 하나라는 일기 불순을 경험했다. 그것은 낯선 땅에서의 객고를 더욱 심하게 만들었고 더 진한 외로움을 느끼게 했다. 그 외로움이 다에 대한 그리움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하윤은 포항으로 자리를 옮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으로 정우와 통화를 했다. 서울에서 현장으로 내려온 지 두 달 만에 일이었다. 답답했던지 정우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조금 늦은 오후 시간에 걸려온 전화였다. 하윤은 그 전화를 현장 사무실에서 받았다. 현장 사무소 정기기사 김하윤입니다. 말아, 하윤아. 전화선 저쪽에서 정우의 다정다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탄력 있는 건강함과 생활의 여유에서나 나올 만한 윤기 있는 목소리였다. 형님! 넌 요즘 어때? 좋아요. 안에 있을 때보다 밥맛은 좋은데 홈시크 때문에 걱정이에요. 이 녀석아, 네 나이가 몇 살인데 향수병이야. 그런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녀석이냐? 무슨 녀석이 그렇게 무심한지 모르겠다. 다이씨가 목을 매더라. 나한테야 연락 없이 지낸다 해도 다이씨한테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제 저녁에 날 찾아왔더라. 내놓고 묻진 않았지만 네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네 근황을 알려줬지. 에이, 괜히... 하윤의 입에서는 그의 마음과는 달리 시큰둥한 반응이 튀어나왔다. 아니, 왜? 아, 아니에요. 사실은... 어, 미안하다. 잠깐만. 수학이 저편에서 뭔가 간호사에게 급히 지시하는 정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필요한 지시를 다 했는지 정호가 다시 수학이를 잡았다. 어, 하윤아. 아까 하려던 얘기 마저 해봐라.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윤은 포항으로 떠나기 며칠 전에 다이에게 전화를 하려다 말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다 그만두었다. 그리고 화제를 바꿨다. 그건 그렇고 여기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울산으로 전화를 했었거든. 거기에서 알려주더라. 그래, 언제쯤 다녀갈래? 형수가 몹시 기다리더라. 너와 할 얘기가 있는 모양이야. 참, 형수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하윤은 지난번에 만났을 때 불쑥 이혼 얘기를 꺼내던 정호의 쓸쓸한 모습이 떠올라 거기에 대해 직접 물어보려다가 말을 돌렸다. 그냥... 그저 그래. 저는 잘 있다고 안부나 전해주세요. 며칠 있으면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그때나 한번 들릴 생각입니다. 참, 큰어머님 생신이구나. 네가 일깨워주지 않았으면 또 깜빡할 뻔했어. 요즘 좀 바쁘거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면서 생일까지 잊으면 안되는데 말이야. 정호는 하윤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하윤의 어머니에게 깎듯이 잘했다. 어머니 일이라면 아주 소소한 것까지 꼼꼼하게 챙기곤 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윤은 정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하윤아, 여기 병원이다. 통화가 너무 길어지면 눈총 봤거든. 우선 건강하다니 됐다. 내가 또 전화하마. 아, 예, 안녕히 계세요. 참, 고향에 계신 두 분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하윤이 말하는 고향의 두 분이란 정호의 부모였다. 정호의 부모는 얼마 뒤면 칠순이 되는 나이인데 평생을 흙에 묻혀 살아온 덕분인지 건강하게 땅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하윤의 집에 남아있는 면마지게 안되는 논을 하윤의 어머니와 함께 여전히 경작하고 있었다. 그날 하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현장 사무실을 나섰다. 대구에 볼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친 건설현장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공계의 자연과학도였지만 인문과학 쪽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제법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삼국시대에서부터 근세 조선초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관통하고 있는 불교문화사나 석불, 석탑, 불화, 사원건축 등 불교문화에 관해서는 매우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다혜가 두 번째 만남에서 느꼈던 것처럼 하윤은 늘 우리 것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하윤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불교문화를 떠나서는 수박 거탈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날도 하윤은 대구 이응대학에서 역사학과 전인 강사로 나가는 친구에게 고대 불교문화사에 관한 책도 빌릴 겸 또 그 대학 근처에 있는 한 서점에 미리 부탁해둔 일본인 나카무라 교수의 불타의 세계가 도착했는지 알아보려고 나가던 길이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은 생각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평소보다 이르다고는 하지만 3, 40분 먼저 퇴근한 것이었으므로 저녁을 먹고 터미널에 나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런데 하윤은 그곳에서 뜻밖에도 서울에서 내려온 다혜와 마주치게 되었다. 어쩐 일인지 그날은 주말도 아닌데 표가 일찍 팔려나가서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벌써 7시 20분 표를 예매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차표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매표구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등 뒤에서 하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윤 씨?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무심결에 뒤를 돌아본 하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한껏 멋을 부린 다혜가 터미널 한쪽에서 어둠을 등진 채 웃고 서 있었다. 겨우 두 달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다. 밤색 체크무늬 스커트에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그 위에 풍성한 회색빛이 감도는 반꽃틀을 걸치고는 목에 노란색 실크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다. 그런 다혜의 모습이 하윤에게는 눈부신 구원의 천사처럼 보였다.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하윤에게 다가온 그녀는 보루물이 깊게 패도록 까르르 웃었다. 그녀에게서는 은은한 아카시아 향기가 났다. 눈가에 장난스러운 미소를 담고 그녀가 하윤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어머 하윤씨 눈을 보니 내가 못 올 때를 온 것 같은데요. 다혜씨 하윤은 사람들로 붐비는 터미널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 없이 다혜를 왈칵 끌어안았다. 그녀도 싫지 않은 모양이었다. 하윤을 떼어내고 그녀가 유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요. 두 사람은 터미널을 나와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밀다운이라는 조그만 카페로 들어갔다. 2층에 있는 그 카페에서는 풍성한 육감을 풍기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다. 경쾌한 리듬의 탑 오브 더 월드였다. 카페 안은 꽤 어두웠다. 두 사람은 안쪽에 있는 빈자리에 앉았다. 웨이터가 다가와 테이블 위에 있는 초에 불을 켰다. 첫불에 비친 다혜의 투명한 얼굴이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빛났다. 그녀의 눈도 기쁨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뜻밖이군요, 다혜씨. 저녁은 오면서 휴게소에서 대충 떼었어요. 그래도 아니에요. 하윤은 몹시 숫되어 보였다. 자기 스스로 하윤을 찾아 나섰다는 사실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모양이었다. 병원에서 느꼈던 그녀의 폭발적인 격정은 지금 그녀의 모습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정말 뜻밖입니다. 사실은 오늘 오후 4시쯤에 정호 형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마 이 먼 곳까지 찾아오리라고는 몸도 아직 성치 않으실 텐데요. 하윤의 말투도 자꾸 어눌해지고 두서가 없었다. 그래도 표정만은 몹시 즐거워 보였다. 참, 발은 어떠세요? 이제 걸을만해요. 덕분에 한 두어 달 푹 쉬었더니 이제 심신이 상쾌해졌어요. 다 두 분 덕분이죠. 다혜가 말을 마치더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하윤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휴, 이러지 마세요. 제가 오히려 미안해지는군요. 병원에 계실 때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아보았어요. 그 편지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윤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현장 생활 고대죠. 하지만 기분만은 자유롭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난생 처음으로 지독한 홈시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일기마저 좋지 않은 데다가 물도 그렇고 도대체가 정이 안 가는 곳이에요. 일에 대한 애착이 없었다면 단 1초라도 머무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까지 이 못난 인간을 만나 주시려고 다혜 씨가 직접 와주셨으니 앞으로 1년은 너끈하게 견딜 수 있겠군요. 하하하하 다혜도 매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하얗고 고른 치열을 드러내며 마음껏 웃었다. 그런데 이곳에는 얼마 동안이나 계실 생각인가요? 다혜 씨가 청하신다면 마음이야 오늘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죠. 하하하하 이건 농담이고 앞으로 1년 정도는 이곳에서 근무해야 할 겁니다. 농담이라고 얼버무리기는 했지만 그 말은 하윤의 진심이었다. 그동안 하윤의 마음도 어느새 다혜계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를 향한 그리움으로 목말라하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녀와 함께 새처럼 헐헐 날아가고만 싶었다. 그 카페 안에서 다혜와 하윤은 여느 연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웃고 떠들고 하는 모양이 몇 년은 함께 살아온 지기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두 달 전 이루어졌던 몇 시간에 불과한 영혼의 교감이 그들을 한층 가까운 사이로 만들어주었다. 그들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포항의 2월 밤바람은 매섭고 쌀쌀했다. 그래도 하윤에게는 그 바람이 전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가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섬뜩하던 외로움마저 상세되어 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윤은 카페를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그녀가 머무를 숙소 걱정에 은근히 애를 태웠다. 그런 하윤의 마음을 알아챈 다혜는 한사코 하윤의 숙소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하윤은 외로움으로 찌들어 있는 자신의 하숙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기가 어쩐지 개운치 않았다. 그래서 망설이는 하윤에게 다혜는 그것이 더 좋다고 자꾸만 고집했다. 결국 그녀의 고집에 지고만 하윤은 할 수 없이 같이 가기로 하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다. 하윤 씨, 여기에서 숙소까지 얼마나 걸리죠? 다혜가 쌀쌀한 밤바람을 막기 위해 코트깃을 세우며 물었다. 피읍 제철 앞동네인데 걸어서 20분은 좋게 걸릴 겁니다. 저, 그러지 말고 차를 타죠. 발도 불편하실 텐데요. 하윤은 넌지시 다혜의 불편한 발을 핑계 삼았다. 아니에요. 호조탄 밤길을 둘이 걷는 것도 나름대로 낭만 있잖아요. 한 씨, 우리 그냥 걸어요. 다혜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하윤의 팔에 자신의 팔을 꼈다. 엷게 화장한 그녀의 팔그스름한 볼이 찬바람에 더 빨개졌다. 몸을 웅크리며 달라붙는 그녀의 머리내엄이 무척 싱그러웠다. 다혜는 하윤의 숙소를 향하면서 스스로도 자신의 변화에 놀라고 있었다. 갑자기 정호와 함께했던 대학 시절이 떠올랐다. 하하, 정호씨가 사랑은 스킨십에서 비롯된다고 유혹의 장미를 던졌었지.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인간일까? 잘 없던 시절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단호하게 지키려고 하는 순결은 육체적인 순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러한 다혜의 태도는 꼭 종교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다혜 자신은 그것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던 그녀가 이제 하윤이라는 연하의 남자 앞에서 그런 관념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새삼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결코 자신이 때 묻은 세월을 살아온 까닭만은 아니라는 것을 요즘의 변화에서 느꼈다. 그렇게 느낄 때마다 시우 병원에서 비록 술에 취했을 망정 형형한 눈빛으로 자신을 응시하던 하윤의 눈 속에 담겨있던 무고한 진실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그 엄청난 비밀이 문득문득 떠올랐다. 자신이 자꾸 하윤에게 기울어 가는 것이 바로 전생에서 오백생을 함께 살아온 질긴 인연의 업력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하윤 앞에서 허물어져 버리는 뜨거운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하윤은 혼자 걸으면 10분이면 도착했을 숙소에 30분 가까이 걸려서야 비로소 도착했다. 그것은 다혜의 작은 보복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윤은 바지 주머니에서 현관 열쇠를 찾아 대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자기 집에서 하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아니면 발소리로 이미 감지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하윤의 방은 세평이 조금 넘는 크기였다. 하숙생 처지에서 혼자 쓰기에는 꽤 여유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방으로 들어선 그녀는 깜짝 놀랐다. 아니 너무나 단촐했기 때문이다. 장쪽에 폭이 세자 정도 되는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하윤의 전공과 관련된 서적보다는 전통 문화에 관한 책들 그 중에서도 특히 불서들이 빽빽히 꽂혀 있었다. 책상 말고는 독신용 옷장이 하나 있었고 방문 왼쪽 벽에는 다혜의 연꽃 판화가 걸려 있었다. 오랜만에 대하는 자신의 연꽃 판화가 다혜는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었다. 순간 그녀가 하윤의 품으로 달려들어 뜨겁게 안겼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안고 있던 하윤이 가만히 포옹을 풀었다. 그러고는 옷장에서 자신의 트레이닝복 한 벌을 챙겨서 그녀 앞에 놓아주고는 밖으로 나갔다. 곧이어 옆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동시에 걸걸한 경상도 사투리가 들려왔다.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조용해졌다. 다혜는 트레이닝복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자신의 옷차림 그대로 하룻밤을 지새울 순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옷을 벗고 하윤의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다혜는 자꾸만 달아오르는 얼굴을 감싸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연꽃 판화를 바라보았다. 그 연꽃이 웃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다혜는 다시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에는 그 흔한 흑백 텔레비전 한 대 없었다. 다만 판화 밑에 눈에 꽤 익은 라벨이 붙은 앙증맞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오디오 시스템이 놓여있었다. 그녀가 그 옆으로 다가서는 순간 갑자기 오디오가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 다혜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자 부드러운 음향으로 녹음된 목탁소리가 방 안에서 또르륵또르륵 구르기 시작했다. 예약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 울림이 한순간 자신의 뇌리 속에 천둥성으로 각인됨을 느꼈다. 이상한 경험이었다. 얼마 뒤 옆방 사람에게서 빌려입었는지 하윤이 피욕 제철이라고 씌어있는 빨간 트레이닝복을 입고 들어왔다. 자신의 옷을 손에 든 채 하윤은 웃는 얼굴로 방에 들어섰다. 그리고 옷장에 옷을 걸며 말을 건넸다. 다혜씨 이렇게 누쭈한 곳에 모시게 되다니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멋쩍은 듯이 웃었다. 아니에요. 포근하고 좋은데요 뭘. 그동안에도 오디오에서는 목탁소리에 맞춰 청아한 목총으로 구성지게 염송하는 염불소리가 조용히 이어졌다. 그제야 그 소리를 들은 듯 하윤이 오디오로 다가섰다. 작동을 정지시키려는 하윤을 그녀가 말렸다. 좋은데요. 그냥 두세요. 스님의 염불소리가 청아한 영혼의 울림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 것 같군요. 그녀는 그 소리를 음미하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고 하윤은 그런 그녀를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다혜와 함께한 새벽에 하윤은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를 비로소 체험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갈망이 육체적인 교존만으로 만족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윤은 자신이 불교라는 정신적인 사유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시점에서 지금껏 자신의 사승으로 모시고 있는 진묵스님을 만났다. 그는 오대산 월정사에서 진묵스님을 만나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 방종에 가까웠던 여자관계를 정리하고 그 어느 여자와도 쾌락을 얻기 위한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살고 있었다. 어쩌면 하윤도 다혜와의 필연적인 관계를 이미 첫 만남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짧은 시간에 영혼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만남의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하윤은 그녀가 가진 영혼의 순결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서로가 서로의 영혼 속에 녹아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육체적인 합일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어느새 하윤의 머릿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이미 때 묻은 세월을 살아온 성숙한 여인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무질서한 육체적 성의 문란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혀 때 가지고 있던 성에 대한 관념이 이미 무너지고 환상도 현실로 바뀐 지금의 상황에서 하윤과의 육체적 합일은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다. 유옥의 장미 꽃다발을 손에 쥐고 하윤이 그것을 받아주기를 원했지만 하윤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지켜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렇지만 그 밤을 통해 하윤과 다혜는 죽음마저도 갈라놓을 수 없는 질기디질긴 인연의 끈으로 단단히 매듭이 지어지고 말았다. 네 김상욱 작가님의 장편소설 연인 이번 시간에는 2장 마지막까지 낭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3장 깊은 인연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색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かChoça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